이제 무선 설치를 위해서 무선 공유기를 잡아볼께요 무선 사용하고 있는 무선 공유기 라우터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뜰거에요 뜨면은 비번이 있으면 입력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가면은 거부하겠습니다 조사받지 마세요 펌웨어가 있는데 펌웨어를 안 하겠습니다 펌웨어는 하지 마세요 무선 설정한 것은 파랗게 설정이 되어 있고 아직 랜선은 이렇게 회색으로 설정이 안 된 겁니다 무선으로 현재 되어 있으니까 PC로 가 가지고 드라이버 무선으로 잡아볼께요 지금 복합기는 이렇게 전원만 연결 상태입니다 아무 선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무선으로 테스트 하겠습니다 증문으로 제 invoke 174 순 Observer를 pen完成 496 우선 bajo 608 9 5 지나가고 illy 608 geld 110 고 Aug 2 Do Wen ibt c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선이 없이 무선으로 출력이 됐습니다. 이런식으로 노즐이 나오면 깨끗하게 잘라주세요.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